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08년 3월 학평 가형 30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A, B, C, D, E 5명이 3인용 소파에 3명, 2인용 소파에 2명을 앉는데요. 나누어서. 근데 A랑 B가 같은 소파에 이웃하여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돼있어요. 그러니까 A랑 B는 무조건 같은 소파에 앉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같이 다녀야 된다고 2명. 이해 됐어요? 자 그럼 봐봐. 2인용 소파에 앉을 때랑 A랑 B가 3인용 소파에 앉을 때는 서로 다른 경우가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건 분류를 하셔야 돼요. 분류를.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건 뭐냐? 첫 번째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건 A랑 B가 2인용 소파에 앉는 거지. 2인용. 그럼 A랑 B가 2인용 소파에 들어갔어. 거기에서 뭐 할 수 있어? 둘이서 위치 바꿀 수 있죠? 그럼 2명을 주세하니까 몇 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에서는 무조건 이웃하잖아요. 2인용이니까. A, B나 B, A나 이웃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나머지 3명을 보내는. 나머지 3명은 조건이 없잖아요. 서로 다른 3자리에 서로 다른 3명을 배열시키니까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3팩토리얼은 6이니까 12가 나오는 거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A가 2인용 소파에 앉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A랑 B가 몇 인용 소파에 앉을 수 있어. 3인용 소파에 앉을 수 있잖아. 3인용 소파. 자 그래서 이거 진짜 실수하기 좋은 거야. 이건 실수야. 진짜 실수하기 좋아요. 여기에서 어 A랑 B 여기 정해줬어. 3PE 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 A랑 B는 뭐 해야 된다고? 이웃. 이웃. 이웃해야 된다고 돼있고. 이웃해야 된다고. 여기서 3PE를 해버리면 A가 여기에 있고 B가 여기에 있는 경우도 세버리는 거라고. 이러면 이웃 안 한 거잖아. A랑 B는 이웃해야 되니까 어떻게 가야 되냐면 3인용 소파니까 빈자리 3개가 있다고 치는 거야. 3개가 있었을 때 A랑 B가 여기에 오는 거랑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얘네가 떨어져 있는 경우는 3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럼 A랑 B가 3인용 소파에 오는 경우의 수는 일단 몇 가지? 두 가지가 될 거야. 아 A랑 B가 3인용 소파는 두 가지. 그 다음에 정해줬어? 여기서 자리 바꿀 수 있지. 몇 팩토리얼? 2팩토리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명 있잖아요. 나머지 3명은 조건이 없잖아.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가시면 돼. 그래서 얘는 24가지가 될 거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계산의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두 개를 곱해야 되는지 더해야 되는지 맨날 헷갈려 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야. A랑 B가 2인용 소파에 오면서 A랑 B가 3인용 소파에 앉을 수가 있니? 앉을 수 없죠? 그럼 동시에 올 수 있는 사건이야? 없는 사건이야? 동시에 못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두 개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더하셔야 되겠네요. 아 같이 어떻게 오냐고. 분실수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2 더하기 얼마? 24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36가지. 이렇게 돼.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잘하고 여기까지 잘하는데 요거. 여기서 3P2를 해보시면 큰일 나신다고요. 3P는 절대로 안 됩니다. 3P는. 떨어지 않는 게 있다고. 이웃해야 된다는 조건까지도 읽어줘야 돼. 근데 2인용 소파에서 무조건 이웃해서 그걸 우리가 깜빡한다고 풀다가.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면서. 3P2로 하면 절대 안 된다. 주의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